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촉 가이드 박재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재희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백신 접종에 관한 이야기도 할 텐데 박재희 아나운서는 잔여 백신 맞았죠? 네, 저는 좀 일찍 맞은 편이에요. 이번 달 초에 맞았습니다. 아프진 않았나요? 저는 하루 정도 아팠는데 심한 증상은 아니었고 살짝 몸살 기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또 걸렸던 사람들은 제가 또 걸렸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걸린 걸 걸렸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또 부작용이 덜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 견딜만 했다? 네, 그렇죠. 저는 금요일 날 맞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타이레놀을 안 먹고 좀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괜한 허세를 부르신 거 아닌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도 타이레놀은 먹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이라고 또 기사에 많이 났던데. 아, 그래요? 저도 약국에 갔더니 없다. 다만 똑같은 약이 있으니까. 대체 약이 있으니까 그거 사가시면 된다고. 약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본인 성분이 같아요. 복제약이니까. 오, 그렇군요. 저는 집에 타이레놀이 많은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혹시라도 타이레놀이 없더라도 약사분께서 다른 걸 추천하면 그거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약은 이 작가님처럼 참지 마시고. 아, 예, 그럼요. 네, 좀 조금 이상하다시피 바로바로 드셔가지고 저도 한 세 알 정도 먹으니까 가뿐하게. 또 이게 증상이 훅 왔다가 훅 사라지더라고요. 네, 네. 또 의사 여러분은 제가 여쭤봤었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르신들.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통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작가님이 젊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일단은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금 뭐 윤석열 재갈량을 자처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또 오늘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후보 전 최고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될 수 있겠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선거판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지금 이준석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중진들이 아마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샘플을 지난번에 1,000명 당원을 1,000명 잡았거든요. 그런데 1,000명 잡았기 때문에 실제 당원은 한 25만 명이 넘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 1,000명만 샘플을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출신의 60세 이상 당원들이 이 젊음 돌풍의 표를 줄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기사를 쭉 보다가 이준석 테마주가 상한가를 거의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저희 청취자의 하는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많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테마주 보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시장할 때 성남에서 기업했다고 테마주를 엮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 테마주 같은 박형윤 씨가 오늘하고 엮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준석 테마주는 뭐 하버드 동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테마주가 당대표 선거하는 데서 테마주 얘기가 나온 거는 저는 처음 봐서 신기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게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바다치레법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나에게 비책이 있으니까 입다 가면은 알려줄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이준석이라고 하면은 젊은 세대의 그런 갈증을 해소해줄 그런 후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 뭔가 낡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에게만 관대한 그런 정치를 타파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가족에게 비리가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대통령이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어떻게 덮어줄 수 있는 받아칠 수 있는 비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낡은 정치를 회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희 아나운서가 여기 앉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나 이 자리에서 이전 최고에게 고언 아닌 충언 이런 걸 드렸었는데 앞으로 있을 TV토론 오늘부터 한 번 있을 텐데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하고 토론할 때 그런 태도나 방식으로 해서는 70% 차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다.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는 겸손이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지희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최고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 게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젊은 정치인이 왜 박수 받는지 그걸 지금 착각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덮어줄 수 있다. 내가 빅 책략이 있다. 제갈량 놀이를 한다면 겸손, 술수, 책략, 딸고타른 정치인질하는 그런 오딩과 방법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왜 윤 전 총장한테 좋지 않냐고 하냐면 검찰총장 부인 장모 공격하면 받아칠 법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좋은 점이 아니어서 이것은 너무 이제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 세례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약간 삐끗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전 총장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그럼 나한테 지금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마누라를 버려야 됩니까? 그런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똑같은 게 아니죠. 사실은 권양수 여사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좌익한 걸 어떻게 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치인 노무현의 응측돼 있었던 정치 인생과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길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제가 보기에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강원도에서 직접 만났고 거기에 시민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사인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작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6월 달에는 등판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나서 공부했다, 젊은 층 찾아갔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라고 하면,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선택의 순간에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좀 당겨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지금 이재명 지사랑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반면에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로 돌아가 보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유승민계를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나경원, 중호영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이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단일화가 어렵겠습니다만. 개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선거를 약간의 진흙탕으로 몰고 가야 본인들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다만 이전 최고가 여기에 사실 발끈하면 안 됐었어요. 무시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끈해서 맞받아 쳐버렸거든요. 맞받아 치다 보니까 오히려 나경원 쪽에서는 더 좋은 그런 상황을 줘버려서 만일 이전 최고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응답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등 후보로는 구태여 이런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최고가 만일 전략을 꾸민다면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와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2등 후보가 아니고 지금 앞서 나간 1등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33만 당원 투표 모바일과 ARS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직력이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바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과거 전적을 볼 때는 바람이 조직을 이긴 적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전신전신 다 따다 보면 당이 좀 노세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바람이 분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개파로 움직였고. 예전에 이해창 혹은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다 조직이 움직인 거잖아요. 바람이 조직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꼈다. 큰 선거에 4번 연속 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 한 번 이겼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재보궐보다는 다음 대선인데 그럼 다음 대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생각할 거는 저렇게 당원 연령이 높은, 평균 연령이 높은 국민의힘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이미지, 선한 영향력을 서로서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것이다. 저는 플러스 알파들 끌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40대 이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보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10명 중에 7명이 초선이거나 국회의원 경험이 없거나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같이 당선이 된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그래도 좀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됐을 때 괜찮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DJ나 YS 이런 사람들이 정당을 운영할 때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를 따라서 두루룩 가는 정당이 아니니까 지금은 당대표가 이준석이 되고 혹은 초선이 최고위원 돼서 그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메커니즘으로 당은 굴러가는 거니까 지금은 사람이 당대표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특히 당대표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경선에서 얼마나 공정함을 갖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젊은 층이 돼서 격론이 없어서 당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기후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내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는데 이미 일부 서점에서는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주말 내내 보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나는 귀양간 죄인이다. 정치 활동에 목적이 없다. 또 이렇게까지 SNS에 글을 쓰기는 했던데 글쎄요. 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정치권에 어떤 그런 바람을 불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평지풍파죠. 조 전 장관이 본인은 본인의 입장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과하게 비난을 받았다. 혹은 검찰이 날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조 전 장관이 이런 책이 나오면 반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 이걸로 지도부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조 전 장관을 공격을 못해요. 조 전 장관을 공격하게 되면 경선에서 분리해지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은 반으로 나눠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당은 꽃놀이 폐지. 조 전 장관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여당은 분리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마이너스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플러스 알파죠. 조 전 장관 이야기 나와서 나쁠 건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도 또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지금 이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믿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인데 우리는 왜 조국 수렁에 빠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의 입장 표명까지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인식이라든가 생각을 아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은 조 전 장관을 직접 만나서 아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대남미국 언론의 90% 이상은 조국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썼단 말이죠. 일반 국민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책이 나왔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렇게 되면 당은 분열될 거고 우리 또 국민들은 같은 당에서 집안 싸움하는 거 싫어하니까 야당 입장으로서는 너무 좋은 찬스다. 오히려 선거 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민주당 초선 5인들도 그렇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사과는 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은 선택할 카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 박용진 다 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대답을 해라 응답을 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할 겁니다. A라고 말해도 이것도 모르고 B라도 말해도 이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만일 당대표면 조국 전 장관에서는 함구력 내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차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지지율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1위니까요. 그럼 계속해서 아무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등, 3등으로서는 중요한 건 경선 통과니까. 그런데 경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한테 어필하는 것이고 1등 주자는 굳이 이걸 언급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마이너스 먹지 않겠다. 이 생각인 겁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도 박수 보낸다. 그런 긍적적 고딩으로 썼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이 됐고 관심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날개도 치는데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저희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지난주 토요일자 신문이 일면에 떡하니 백신을 맞읍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금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으러 달려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언론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많이 썼죠.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다리가 폭발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왜 한국만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집하느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도입해서 요양병원 의료진을 첫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때 백신을 맞겠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맞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하면 50% 2만 60% 초만 맞겠다고 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백신 불안하다.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언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확 180도 바뀌었습니다. 맞아야 된다. 꼭 맞아라.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박진희 씨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조중동이 이렇게 보수 언론이 퇴사전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맞지 말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하루에 70만 명 이상 1차 2차 다 합쳐서 70만 명 이상이 지금 맞고 있어요. 이 속도면 두 달 석 달 안에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11월을 집단 면역 목표로 삼았잖아요. 전 국민 70% 맞추겠다. 그래서 만일 11월 달 혹은 이렇게 보수 언론이 맞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칩시다. 집단 면역이. 12월, 1월. 그런데 12월이나 1월 가서 집단 면역이 달성돼서 마스크를 우리가 모두 벗고 어디 가서 막 놀 수도 있고 이제 식당 같은데 시간 제한 또 인원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고 2년 만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요. 올 12월이나 1월에. 그런데 3월에 대통령 선거예요. 그럼 여당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보나마는 여당이 승리합니다. 그럴 바에는 땅기자는 거예요. 10월쯤에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보수 언론에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제 생각이죠. 이동댕의 촉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총선에 총선 한 달 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 여당 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마스크 사라고 줄 쓰면서 정부 여당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고 외국 언론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1등이다. 찬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80석 완승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방역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외신을 많이 본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쳐준 거거든요. 만일 진짜로 11월 12월 이렇게 집단위원회가 와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역시 어떻게 하면 미국 정부 잘한다고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중당이 아마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루 사이에 태세를 전환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일보도 최근 기사에서 어떤 백신이 제일 좋냐. 이런 질문에 제목을, 기사 제목을 달고 정답은 빨리 맞는 백신이 최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백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그런 눈조로 글을 썼던, 기사를 올렸던 기자들이 이번 주에는 갑자기 백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런데 그래서 음모라는 일종입니다만 삼성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같은 대기업인 SK에서도 아스토아제니까 생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비판을 갈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저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SK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 그런 이야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백신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백신에는 집단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필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도 좀 가고요. 밤에 술도 먹고. 월요일의 촉가이드 박지희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